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성모 마리아가 그녀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된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천사가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했던 헤브론 근처 유타에 있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즉시 방문하고 싶다는 큰 소망을 느꼈습니다. 요셉이 파스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다가오자 성모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요셉을 동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유타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즉하리아의 집은 언덕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개울이 흘렀습니다. 즉하리아가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엘리사벳이 큰 열망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그녀의 집에서 멀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즉하리아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로 집에서 멀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즉하리아에게 그녀의 사촌 나자렛 마리아가 그녀에게 오는 것이 항상 생각나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하리아는 엘리사벳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이 그렇게 긴 여행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자신의 가족 중 하나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마리아를 생각했고 그녀를 보기 갈망하며 멀리서 오고 있는 마리아를 그녀의 영 안에서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입구 오른쪽에 작은 방을 준비하고 그곳에 의자를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의자에 앉아 집 밖을 바라보며 오고 있는 방문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어나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멀리 나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작고 섬세한 얼굴을 가진 키가 큰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멀리서 그녀가 보이자 즉시 알아보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럽게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은 마리아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그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엄성에 감동받고 그녀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공손히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성모 마리아의 빛나는 밝은 광채를 보았는데 마치 그 빛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와 엘리사벳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놀라운 기쁨으로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달하자 엘리사벳은 다시 한번 마리아를 환영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나귀를 데리고 뜰에 들어온 요셉은 그것을 하인에게 넘겨주고 집 옆쪽에 있는 열린 홀에 있는 즉하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큰 겸손함으로 존경받는 노사제와 만났습니다. 즉하리아는 그를 따뜻하게 껴안고 글판에 글을 써서 대화했는데 천사가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난 이후 그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문을 통과한 후 부엌이기도 한 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시 두 팔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고 각자 서로의 뺨을 대었습니다. 다시 나는 마리아에게서 엘리사벳에게로 광채가 흘러 그녀가 빛으로 수혈되고 엘리사벳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손을 들고 겸손과 기쁨과 찬미로 가득 차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당신 자궁의 열매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앉아서 쉬고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마리아를 그녀가 준비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꽉 쥐고 있던 엘리사벳의 팔을 놓으며 가슴 위에 손을 교차하고 하느님을 높이며 마니피카스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내 마음이 하느님 저의 구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분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저를 복이 있다 부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분의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도다. 그분께서는 그의 팔로 권능을 보이시며 생각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혼이 하신 약속대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엘리사벳이 비슷한 상태에서 마니피카 전체를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탁자의 낮은 좌석에 앉았는데 그 위에는 작은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줄곧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 곁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카타리나 에머릭은 잠드는 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과 즉하리아는 이제 함께 모여 예언의 성취에 따라 메시아가 곧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하리아는 사제복을 입은 키가 크고 잘생긴 노인입니다. 그는 항상 손짓이나 판에 글을 써 대화합니다. 그들은 집 옆의 열린 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정원의 커다란 나무 아래 카펫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풀과 꽃과 작은 노란 자두가 열린 나무가 보입니다. 그들은 둘 다 작은 과일과 작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단순함과 검소함인가. 집에 두 명의 하녀와 두 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탁자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하리아와 요셉이 와서 조금 먹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일주일 동안 더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식사 전 모두 함께 있을 때 두 거룩한 여인은 일종의 호칭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두 여인 사이에 십자가가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십자가가 서로를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7월 3일에 에머릭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들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자정까지 정원의 나무 아래 등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의 장소에서 요셉과 즉하려만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작은 방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황홀경에 휩싸인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서 함께 기도하며 마니피카스를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에 말한 옷 이외에도 투명한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남자들과 대화할 때는 그것을 내렸습니다. 오늘 즉하려는 요셉을 집에서 약간 떨어진 다른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즉하려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매우 질서 있고 정확합니다. 이 정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과일이 풍부하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집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가사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엘리사벳의 아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엘리사벳이 누울 수 있는 침대보를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줄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7월 5일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즉하려와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에서 어젯밤을 보냈으며 여름 별장에서 자거나 또는 정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를 보았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또 엘리사벳이 인사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마니피카스를 낭송했습니다. 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성모 마리아는 교회로 봉헌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말로 말씀이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느님은 이제 그분의 성전에 계셨고 마리아는 이제 성전과 새 언약괴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인사와 그녀의 마음 아래 있는 아기 요한의 움직임은 거룩한 분 앞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첫 번째 예배 행위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니피카스를 말했을 때 새 언약, 새 약혼의 교회는 처음으로 옛 언약, 옛 약혼의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축하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 태생 전부터 구주를 향한 교회의 헌신을 보는 이 경이로움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밤 두 성녀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성모 마리아의 현재 상태에서 마니피카습과 성체의 오심에 대한 많은 환상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질병과 많은 소란은 내가 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마니피카스의 구절 중 그분이 그의 팔의 권능을 보여주셨을 때 재단의 가장 거룩한 성사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종류의 그림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모습과 이사야가 그것을 조롱한 사악한 왕에게 무언가를 선포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사야까지 이사야에서 성모 마리아까지 많은 것을 보았는데 모든 것에서 항상 그분의 어머니의 마음 아래에서 아직 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체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7월 6일 금요일 저녁 나는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즉하리아의 먼 정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바구니에 과일과 작은 빵을 들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즉하리아가 그곳에 오자 성모 마리아가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하리아는 글을 쓰기 위해 작은 글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을 쓰기에는 너무 어두워졌는데 나는 성령의 내적 명령에 따라 마리아가 그날 밤에 즉하리아가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즉하리아는 그의 필기구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내내 요셉과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항상 나와 함께하는 저의 수호천사 안내자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네요. 그럼 더 높이 눈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나는 그가 가리킨 곳에서 훨씬 후대의 다른 그림을 보았습니다. 나는 미를 수확하는 곳에서 거룩한 은수자 성고아르를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주교의 전령들이 그에게 악의적인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교에게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할 때 나는 그가 그의 망토를 걸어둘 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벽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줄기 하나를 보았고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 빛의 줄 위에 망토를 걸었는데 망토가 공중에 단단히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믿음의 기적에 놀랐고 하느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모 마리아가 즉하리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의 안내천사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나는 그가 말한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완전히 단순한 아이 같은 하느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이 현실로 되게 합니다. 나는 네 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정원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 주위에는 형안할 수 없는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상단rolle고 이 거룩한 사람들 주위에 대해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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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상단들을 안에서 Epidemiah